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서론 격인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나 받아들인 일이 이토록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가끔 답답함을 느끼곤 하죠. 사실이란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획타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제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한 바와 같이 사실을 정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직시할 수 있을 때 정직하게 보려고 할 때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사실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런 목표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위 과정이나 석사나 박사나 포스닥이나 이런 걸 할 때 사회과학을 하든 자연과학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와해된 상태 특히 대학 이름들 한 사회에 좀 그래도 식자층이거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을 그냥 깔아뭉개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들이 심해지니까 참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좀 힘들 때가 많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에 그런 김찬균 논설 주관인가 하시는 분이 쓰셨던 재연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무척 두렵다 그런 주장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주장을 펼치게 사용한 그 논거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허위사실에 바탕을 두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허위정보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언론들이 논조를 펼치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그런 언론사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그 여러분 중요한 지면에 허위사실로 그냥 거의 과득찬 그런 걸 가지고 트럼프가 여러분 당선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정을 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미국에 계시는 제외 동포들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난감하겠습니까 그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준비하는 가운데서 VON의 김미영 원장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겨레든 조갑재 기자든 기자로서 명예를 지키고 싶으면 헥타를 갖고 말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은 심한 반칙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잇살이나 먹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증거물이나 사실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의 그냥 그냥 언모론자 나쁜놈들 이렇게 뭡니까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버릇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김미영 원장이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 당신들의 그 행동 이 나라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5.18 진상규명 주장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4.15 총선 재검표에 대해 쏟아져 나온 이상한 투표지 끝까지 법을 지키지 않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는 선관위 현실을 보면서도 부정선거 언모론을 이야기합니다 조갑재 당시는 나라 핑계되고 자신과 가족만 지키는 위선자입니다 선거범죄는 유죄 추정입니다 언모론이란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도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비극적인 일인 거죠 조갑재 씨도 여러분들 딸들이 있고 하니까 손자, 손녀들이 꽤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뿐만 아니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사회의 어떤 그런 지식인으로서 사실의 입각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사실을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엄해하거나 모략하는 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저지신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 4년간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집요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20대의 체계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제 심성 자체가 이렇게 왜곡하거나 엄해하는 것을 그렇게 멀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한 게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엄청난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전부 다 부정선거였다는 것이고 당일 투표를 제외한 사전투표는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이고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조작 프로그램은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람 몇 사람당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노통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 함께 쑤셔놓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전산조작과 동시에 실물 위조 투표지로 그대로 투입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이런들 완전히 확정적 그냥 확정적 사실로 밝혀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4년의 큰 공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이 조작한 선거 데이터를 자랑스럽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뭡니까 범죄 증거물이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거짓과 위선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이 계속 승리했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실을 규명하고 또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설득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들 늘 좋아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어른들은 사업보국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그런 생각이 확고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과 다른 분야에 있지만 이런 작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향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국한다 나라의 이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선거 조작하고 조작한 선거를 은폐하고 그게 여러분 조작이 없었다고 떠들고 그러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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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